깍딱하면은 알거지 이것만 조심해도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조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양띠 운세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양띠 운세는 하늘은 보화를 열고 땅은 행운을 낳아주는 해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양띠 여러분들 2023년은 장성쌀이라고 해서 굉장히 바쁘고 고된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이 기대가 되실 텐데요. 내년은 양띠에게 혼내기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서 양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좋은 것은 확실히 좋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운세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 이 운세를 넣고 피해야 할 것을 잘 피하기만 하셔도 2024년은 하늘은 보화를 열고 땅은 행운을 만들어줘 성공하리라 합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선 갑진년이 되면 마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고 싶으실 텐데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이 욕망이 직장과 사업적으로는 아주 길하다고 봅니다. 갑진년은 능력을 뽐내기 좋은 해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인정받기 수월한데요. 예를 들면 보험 판매를 하신다면 보험왕이 될 것이고 자영업을 하신다면 매출왕이 되실 겁니다. 또 2024년은 특히 연예인도 부러워할 만한 운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분보다는 장사를 하시는 분께 더 유리한 운세입니다. 이목을 받으니 당연히 소문을 타고 매출이 오르겠지요. 예술적인 일을 하는 프리랜서분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능력을 인정받으니 작년보다는 더 좋아 승진도 가능하고요. 사업자들은 노력한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물운입니다. 양해 2024년 재물운을 살펴보면요.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요. 나가는 돈은 본인이 통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구멍만 막아도 재물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을 하십시오. 일단 편제운이 약합니다. 편제란 돈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은 재물을 뜻하는데요. 이를테면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이 오고 가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수익이 적고 지출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금전거래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내년은 매매는 좀 이르다고 보는데요. 되도록 문서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또 제가 값진녀는 폼내고 싶어지는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일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무적으로도 그런 욕망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돈을 쓰게 됩니다. 성형 피부관리는 약과고요. 명품을 두르고 싶거나 비싼 예제차를 사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에 너무 일만 했다 싶어서 본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띠는 2024년에 재물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사치를 부렸다가는 2024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양띠에게 유흥에 관한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술도 술이지만 투자, 투기, 사기,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냥 월급과 사업으로 번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은 마음 편히 계셔도 됩니다. 양띠 운세에는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폭이 아주 넓게 확장하는데 사이가 나빠지는 관계도 하나 있습니다. 일단 양띠의 2024년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 관심을 받고 싶고 호감을 사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편제를 관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양띠 여성은 윗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요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많으니 상사와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이 모셔야 할 윗사람이 또 하나 있지요. 평생 이 사람 누구인가요? 시어머니지요. 고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겠는데요. 문제는 남자 쪽이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남성 양띠는 애정운이 아주 변화가 많습니다. 애정이라는 게 단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은 뭐 문제라고 해봐야 인연이 없다는 것이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혼자는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없이 바깥으로 나돌고 아내 몰래 솔솔 바람을 핀다. 이거 절대로 안 되지요. 부인을 향한 관심이 뚝 떨어지니 총체적 난국이죠. 아내는 그 모습에 더 실망하고 결국 시어머니의 더불러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바깥에서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좋지만 가정은 속이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양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편재운을 트이는 개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식개혼법인데요. 제살방향을 등 뒤에 두고 거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양띠의 제살방향은 서쪽 그러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주식거래를 하실 때에 서쪽을 등지고 하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양띠에게 또 아쉬웠던 것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만약 아내가 바깥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편한 머리 방향으로 주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전업주부라면 남편분이 편한 머리 방향에 맞추어 주무시면 됩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실 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4년에 양띠의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값진 연애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